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청년 정책이죠. 경기 청년 사다리 1기 참여자들이 미국에서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인천공항을 들어서는 경기 청년 사다리 즉, 피곤할 법도 한데 한 달간 쏟아부었던 열정의 열기가 아직 남은 듯 함께 영상을 찍으며 서운함을 달랩니다. 짧게나마 글을 남기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합니다. 혼자 힘으로 해외 연수를 준비하기에 부담스러웠던 청년들에게 경기 청년 사다리는 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. 미국과 호주 4개 대학에서 한 달간 연수를 마친 146명의 사다리 즉, 경기도는 연수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다리 즉와 성과 발표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